아웃도어의 뱅리굿들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썩어문드러진 샹들리에의 주인공 히로타 아이카라는 일본 아이돌입니다 탁월한 가창력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실력파 보컬로 인정받았었고 샹들리에를 커버하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문샵 영상은 포카손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올려서 화제가 되었었고 해당 채널에 이 아이돌이 직접 댓글을 달았었고 이후에는 이런 트윗을 올렸었죠 이렇게 올리고 나서 찐 일본인 팬이 보낸 응원 트윗은 이런 내용이라서 보는 순간 눈물이 나버렸어요 한국 유튜브의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헤이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쿄올림픽에서 공연 부탁한다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샹들리의 커버 무대 말고 다른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멜레온 같은 다양한 창법과 훌륭한 가창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함께 보시죠 アウトドアの便利グッズ 아다리とか アンタこの仕事いつまで続けるつもりなん? 怒らないで笑って許してね トレスそばにいなくても心はいつも印象だよ 怒らないで笑って volatile 也 digestive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네요. 음색이 정말 매력적이라서 창들리에를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커버해주시면 극찬을 받지 않을까요? 맨날 우악스럽게 통곡하는 창법만 쓰는 미샤 씨가 아직도 일본 최고의 디바로 꼽히는 게 아쉬운데 그 자리를 히로타 씨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